나는 멀리서 보면 가끔 주원 닮았다는 소리가 있어요, 멀리서 보면. 주웠다고? 주웠네. 어느 정도 거리지? 아, 있네. 있지, 있지? 됐어. 진짜... 강원이가 착해. 강원이? 착하다는 말이 또 남녀 사이에서는 좋지 않아. 지금 강원 씨는 지금 아주 난리가 아니야, 지금. 마음이 약간 난도질 당한 거. 어, 근데 저기서 뭐 착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. 그러니까, 이거 약간. 지금 화가 나 있을 수도 있어. 강원이가 착해. 강원이? 너 착해서 제자로 두고 있나요, 선생님. 사랑하시죠. 내가 강원 씨 내가 봤을 때 마상 크게 입었다, 지금. 진짜 클 거야, 아마. 내일은 내가 옷을 조금 밝게 입으려고. 난 다 블랙, 블랙, 블랙인데. 블랙 잘 어울려. 노란색인데. 이거는... 너 밝은 게 더 잘 어울려. 그러니까. 밝은 걸 흰색 좀 빌려줄래? 노란색 되게 잘 어울려. 세아 씨 얼굴을 안 보네요, 계속. 강원 씨 텐션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, 지금. 근데 노란색 되게 잘 어울려. 빨간 거 사야겠다, 이제. 피곤하면 먼저 가서 자요. 진을 많이 뺐지, 오늘? 여기 봐주고 저기 봐준다. 그럴 수 있지. 드래곤밸리 호텔이라고 찍어요? 내일 밤. 가버린다. 계속 못 보네. 이게 제일 거의 하이라이트네. 내일 밤. 안녕. 혼란스러울 것 같아, 다른 사람들도 되게. 진짜 생각 많아지겠다. 나 공부고 완전 생각 많아졌을 것 같아. 이틀 남반도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. 그니까.